네 기름을 다 놓았어요 여기서 155갤런 DEF까지 541불 집어넣었구요 이제 다음달에도 플래티넘 달성했을 거에요 보자 보자 아이고 예 1021갤런 집어넣네요 이번달에 현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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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 니다 하하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이 됐어요 벌써 진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날짜가 프리트립 시작한지 15분 됐구요 세수는 여기 엘파소 지나서 처음 나오는 로우스 있잖아요 호라이존 이라는 부시 거기 가서 트레일러 브레이크 테스트 해보고 거기 가서 기름을 가득 넣고 그쪽에 가서 세수 할거에요 자기 전에 샤워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엘파소 시내를 강하게 통과해 보자구요 많이 덥더라구요 자는데 엘파소 다운 다운 통과합니다 후아래지 도시 불빛을 보면서 또 통과 하겠네요 protestro제가 내년에는 웨스터라이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일 동안 479갤론을 더 넣어야 돼요. 아마 못 넣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돼본 적이 없어요. 1500갤론 이상을 넣어본 적이 없죠. 30분 어영부영 또 지나갔어요. 아이스커피 타왔어요. 아이스커피 타는데 아이스는 다 녹아버렸네 벌써.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먹어볼까?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네요.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월마트에서 방울토마토 조그만 거 산 거 먹으면서 가려고 꺼내놨어요. 자 또 해 뜰 때까지 동쪽으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기름도 가득 찼고 오늘은 달라스 지나서 그 락 월이라는 도시에 있는 러프스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주차장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거기까지 가자고요. 엘파소입니다. 엘파소. 후아레즈가 쫙 불빛이 보여요. 엘파소에 잘 안 오고 있어요. 요새 제가. 후아레즈 한번 건너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명한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접해 있는 도시들은 그래도 웬만한 곳은 가본 거예요. 티오아나는 많이 가봤고 저기 코퍼스 크리스티 그 남쪽 밑에 그쪽에도 가봤고 도시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 도시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제 영상에 있는데 가이드 해준 친구도 있었잖아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그때도. 샌디에고에 아주 그냥 화려하고 멋진 그런 것도 좋지만 멕시코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런 모습 다시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떤 새로운 새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자 이제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린보이. 아니 그린보이가 아니지. 볼보이. 잘 달려보자. 잘 달려봐라. 전 호랄이. 그 날 바다르텍 그린보이가 많이 전 호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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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홉 시 55분 이네요 지금 오늘 토틀 6시간동도 운전했구요 정도가 아니라 6시간 딱 운전했네요 6시간 운전해서 지금 몇 마일 운전해왔냐 380마일 정도 운전했어요 자 이제 30분 휴식을 할 시간이 됐어요 휴게소에서 30분 휴식하고 가자고요 휴게소가 트럭을 세울 여유가 저 앞에 가면 있겠네요 저 앞에 가서 세우고 30분 휴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잘 잤습니다 깜빡 잠들었네요 10시 47분이고요 다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파릇파릇 나무들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점점 큰 나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집에 제가 화요일날 집에 저녁에 도착해서 수요일날 수요일날 버지니아 빛이 아예 내려가서 일을 다 마치고 올라오려고요 모든 스케줄이 지금 다음번 캘리포니아 가는 게 다 우리 동네에서 이삿짐을 싣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3개 이삿짐이 나왔는데 다 우리 동네에서 싣는 거여서 그냥 아예 화, 수, 목 화, 수, 목 목요일까지 버지니아 빛으로 그냥 후다닥 내려가서 이삿짐 다 내리고 트럭을 싹 다 비우고 집으로 가서 일주일 쉬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은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 안에 스케줄이 뭐가 나오면 일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일주일 동안 푹 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코아호마라는 텍사스입니다 코아호마 아무것도 없어요 황명한 사막지대입니다 토마토 탑사스 고마토 탑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현재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여기 동네가 이름이 웨더포드네요 웨더포드 제가 오늘 계획을 바꿨어요 원래 폴트월스하고 달라스를 지나서 있는 러우스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폴트월스 들어가기 전에 있는 러우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찍 또한 한시나 두시에 출발해서 달라스를 통과해서 가면 내일 토요일이잖아 어차피 길 안 막히는데 그래도 차 없을 때 도시를 통과하자고요 거의 다 왔어요 러우스에서 여기 웨더포드에 있는 러우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폴트월스 근처에 오니까 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운전 오늘 조금만 하자고요 그래도 600마일 넘게 했을 거예요 지금 도착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우스로 들어가보자고요 러우스가 보이네요 시간이 2시 16분이니까 주차할 때는 널널할 겁니다 길이 조금 막혔었어요 왜 막혔지 자 뭘 먹을까요 금요일인데 81번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노선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일일 5시간 유료 도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가 1878마일 아니 요거가 왜이래 요 위에 거가 1912마일 제가 가려고 하는게 1878마일 이제 앞으로 600마일씩만 운전하면 충분히 이제 화요일 오전에 이삿짐을 내리기로 했어요 화요일 오전에 이삿짐 내리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해서 메릴랜드까지 수요일날 오전에 이삿짐을 또 내릴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버지니아 비치로 내려가서 세 번째 이삿짐 내리고요 많이 왔어요 이제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데가 폴트 월스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보이시죠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폴트 월스하고 달라스를 통과해 버리자고요 원래 여기 락 월 이라는데 여기 호수 건너서 여기 있는 러우스에서 쉬려고 했는데 지금 폴트 월스하고 달라스 이렇게 지나갈 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 러우스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중간지점까지 왔죠 거의 중간지점은 아니에요 메인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 왔습니다 아니 5분의 2 왔습니다 이제 5분의 3 남았어요 네 결정했어요 뭘 먹을지 너구리 두 개 하고 밥 한 그릇만 밥은 한 그릇만 먹겠습니다 의외로 여기 지금 온도가 많이 덥지 않아요 지금 에어컨 하나도 안 낀 상태인데 괜찮네요 두 개 두 개 너구리 두 개 밥이 벌써 다 됐어요 뭐야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잘 익었나 그 뭐라 그러죠 그 햅쌀 햅쌀이라고 하잖아요 햅쌀로 지은 밥이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그거야 그럼 아니네 찰진밥이에요 찰진밥 얼마나 찰진지 한번 먹어보자고요 음 음 진짜 이 생쿡 이 동원 이 밥이 햇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게 그 제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요 말 그대로 찰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지른 밥이 좋거든요 오 밥 맛있다 진짜 물이 너무 많은가 물이 많으면 다시마 먼저 누라 그랬죠 물이 많으면 안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이 약간 마른 느낌인데 물이 약간 마른 느낌인데 너구리 물 많이 벗어먹으면 진짜 맛없는데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오 너구리 뚜껑 닫고 조금 끓여보자고요 오 오 오 잘끓네 한 번만 푸악 더 끓이고 먹자고요 밥이 맛있어서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다시마가 더 불어야되죠 이게 자 빼내고 이따가 접고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살짝 설익었는데 오동통한 너구리 맛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또 잘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2시 새벽 2시쯤에 출발해서 나가자구요 내일 토요일이기도 하고 1800마일 남았으니까 6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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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7시까지 iewende 나 눈 나 undercover melhor Whoever 남 those